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 태어난 연도로 보는 본인에게 도움을 주는 연생이라든지 본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연생이라든지 어쨌든 오늘은 본명성 1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본명성 1 보이잖아요 이쪽 연도에 출생하신 분들이 이번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본인의 연생이 지금 말씀드리는 본명성 1이 아니시라면 본인의 순서가 오기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명성 1인분들은 구덩이 감 감궁에 출생하셔서 일생 동안 고난이 조금 많고 어려움이 조금 많은 그런 분들이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임신이 잘 안되시거나 임신이 된다 그러면 잔여 문제가 좀 있으시거나 피부질환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조금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색잡기라든지 그러한 문제들로 조금 고민이 많을 수가 있구요 아무래도 오행으로 봤을 때는 수기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물은 흘러야 되고 그리고 비라든지 이런 물들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를 반대하거나 본인의 삶에서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그것을 싫어하거나 본인의 의견과 반대를 말하는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둘라 그러든지 대칭으로 봤을 때는 리군과 대칭이 되거든요 거짓말을 잘하거나 위선적인 것을 싫어하고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것보다는 본인만의 색다름이라든지 약간 좀 사초안적인 그런 사상도 강하게 가진 분들이 본명성 1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미지를 보시면요 이런식으로 구공판이 보이시죠 일단은 이 숫자 1인분들은 오행으로 봤을 때 수기온입니다 수 물기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생은요 아무래도 금생수라 그래서 금을 타고난 그런 분들이 되겠죠 첫번째로 이 본명성 1인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본명성은요 바로 6과 7이 되겠습니다 6과 7이 뭐냐 그냥 본명성 6인분들과 본명성이 7인분들과 같이 사업을 하거나 어울려 다니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구요 그리고 이쪽 방위가요 북서쪽과 서쪽 이거든요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서쪽 이라든지 아니면 북서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경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월명성이라 그래서 태어난 월도 같이 포곡을 해서 봐야 더 정확하지만 어디까지나 띠처럼 그냥 참고 오시면 됩니다 뭐 쥐띠랑 말띠랑 안 맞는것처럼 제가 그런식으로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거기 때문에 너그럽게 봐주시구요 반대로 나에게 도움이 정말 되는 궁합이 있지만 나에게는 정말 운이 떨어뜨리는 그런 궁합도 있는데 본명성이 8인분들과 그리고 2인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는 자녀분들과 관계에서 해당이 되구요 부모 자식이라든지 혹은 뭐 사업하는 파트너 친구 지인 모든것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어쨌든 본명성 1인분들은 오행으로 봤을때 물인데 이 8과 2는요 오행으로는 토입니다 토극수라 그래서 물의 흐름을 흙이 막거나 가로막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본명성 1인분들이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주변에 8과 2라는 숫자가 많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과는 가급적 거리를 두시는게 좋고 이 물이 너무 멋대로 흐르면 또 적당히 막아주는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두명 정도는 괜찮은데 주변에 8과 2가 너무 많으면 또한 그것은 좋지 않다 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많이 챙겨줘야 되고 나를 조금 피곤하게 할 수 있는 본명성은 바로 3과 4인분들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본명성 1인분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대로 본인만의 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나무 목의 기능을 가진 분들 3과 4인분들은 소위 말해서 조금 자기 멋들은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명성 1인분들이 굉장히 힘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는 잘 맞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저랑 좀 도움이 되고 혹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잘 벌 수도 있는 나에게 가끔은 귀인이 되어주기도 하는 그런 본명성은요 바로 구가 됩니다 대칭이 되어서 그렇게 사이는 좋지 않지만 이 수기운이 수극화라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리고 본명성 1인분들은 본인만의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밝은 기운들이 또 와줘야 또 본인에겐 희망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명성이 1인분들은 이 구라는 숫자를 가진 분들과 친해질수록 좋고 일평생 잘 나가다가 갑자기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신체적인 문제로 잠시 방화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만 잘 넘어가시면요 말년에는 많은 복이 있는 그런 본명성이 때문에 힘을 내쉬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